참 대통령이 우리가 모르는 특별한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국민들이 노예가 되는 문제처럼 그렇게 중차대한 문제가 뭐가 있겠습니까 국가가 선거를 장악한 부정선거 세력이 장악이 돼가지고 체제가 허물어지는 것만큼 중요한 문제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딱 두 가지입니다. 국민이 노예가 되고 국가가 선거 부정세력에 의해 장악이 돼가지고 체제가 완전히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만큼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세상에 어디 있냐 이야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특별한 사연이 우리가 모르는 사연이 저마다 사연이 없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사유가 없는 거가 그러나 국민들이 노예가 되고 국가가 예를 들어 선거 부정세력들에 장악이 돼가지고 체제가 허물어지는 것만큼 대통령에게 중요한 사안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최소한 공직자를 선택할 때는 멸사 본공은 아니지만 성공 후사 정도는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공을 우선 앞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침묵하는 거지 않습니까 아무리 봐도 나는 이해도 할 수가 없고 용서도 할 수가 없고 인간으로 안 보이는 겁니다 한마디로 사람으로 안 보여요 허우되 멀쩡한 그냥 뭡니까 무시면 사내도 사내처럼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보시면 대한민국에서 이제 4.15 총선과 관련된 선거 부정과 관련돼서 재건표에 가장 많이 참여했고 정거 보전 절차에 가장 많이 참여한 권호영 변호사가 쓴 글입니다 아래는 2020년 4.15 총선 개표장에서 개표된 투표지와 전혀 같지 않은 새로 제작한 조작된 위조 투표지를 재판 과정에 제출한 경의를 조사하여 그 책임자와 관련자를 색출하여 처단한 정의로운 사법기능이 발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결과를 조작하는 선거를 치르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헌법과 법질서를 무시하는 불법임으로 이를 용인할 수 없습니다 이거를 윤석열 정부와 윤 대통령이 다 용인하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이렇게 구겨진 투표지가 나와야 되는데 재건표장에서 모두 다 표를 다 갈아치워가지고 이런 표가 나오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정부라면 정상적인 정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상적인 정부라면 당장 전국의 선거관리위원회 창고에 보관된 2024년 4월 15일 이후 치루어진 각종 선거에 투표지 전량을 압수하고 철저히 조사하는 것이 다른 어떤 일보다도 실행해야 될 국가의 중대사일 것입니다 지난 정부들은 이 정도의 심각한 불법에 대해서도 과단성 있게 수사하여 사법처리한 역사가 있으므로 윤석열 정부도 이러한 책임을 신속하고 과단성 있게 수행할 것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전혀 자기 책무를 다하지 않는 겁니다 책무를 다하지 않을 뿐만 아니고 국민이 참정권을 박탈당해가지고 수십 년이 될지 수백 년이 될지 모른 그 질곡의 세월을 들어가는 것이 눈에 뻔히 보이고 국가체제가 여러분들 전복이 돼가지고 친중 친북 국가가 돼서 나라가 도탄에 빠지는 것이 너무나 명확하게 보이는데 선거 부정 세력을 수사할 생각을 대통령이 전혀 안 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걸 대통령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사기꾼이라고 부르는 거죠 대통령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재검 표장에서 나온 투표지인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제정신을 가진 사람 같으면 영등포리에 김민석 후보한테 이런 제출됐던 이 다 외부에서 만들었다면 그대로 집어넣은 거지 않습니까 사전 투표지들이네 이런 짓을 한 겁니다 이런 것을 하고 무슨 내가 영업사원 1호이니 얼마나 여러분들 가정스러운 이야기입니까 나는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까지 됐는지 어떻게 배운 사람들이 저렇게 할 수 있는지 내가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도무지 이해도 할 수 없고 납득도 할 수 있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나라의 여러분들 정의가 모두 다 무너졌는데 공직자를 대통령으로서 부정 승부를 해가지고 여러분들 가짜를 만들고 가짜 국회의원들이 뭡니까 의사당을 장악해가지고 별짓을 다 하고 매일 여러분 신문이나 방송마다 가짜들이 와가지고 여러분 큰소리 뻥뻥 치는 걸 보고 있으니까 그게 말이 되냐 이야기죠 나라가 넘어가는데 백성들이 노예로 팔리게 됐는데 대통령이 입을 다 다물고 윤석열은 양심이 없는 겁니다 나는 그냥 윤석열이라고 하는 겁니다 윤석열이는 양심이 없는 겁니다 양심이 없고 이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라를 이렇게 어떻게 이끌어 갈 겁니까 아무 건의도 없고 자격 자체가 없는 겁니다 노르웨이 여러분들 대사를 지냈던 이병화 여러분들 대사님께서 선거 정의를 구현하지 않고도 자유대한민국이 살아날 것으로 보십니까 민생이 살아날 것으로 보십니까 살아날 수가 없는 겁니다 서울 산정현교회 2023 11월 5일 설교 중 목사님 하신 말씀입니다 민생에만 신경을 쓰고 나라의 정의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면 백성이 정말 잘 살게 될까요 아닙니다 잘 살게 되지 않습니다 정의가 무너지면 아무리 민생에 신경을 쓰고 경기로 부양하려고 해도 나라가 잘 살 수 없습니다 나라의 흥망승세인 하늘이 주관하는데 하늘이 정의로운 나라를 살려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정의롭지 않은 나라를 살려주시겠습니까 민생을 진짜 살리려면 정의를 세워야 되는 겁니다 배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다들 하는지 자식들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려고 하는 건지 이런 부정을 여러분들 다 묵인하고 용인해가지고 어떻게 다 살려고 하는지 나는 도무지 내가 여러분들 갖고 있는 가치관이나 이런 걸 미뤄보게 되면 야 이거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타락을 했나 여기 코스모스님 말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위변조 투표지도 오케이 공문서 위변조도 오케이 주권 없이도 오케이 나라가 넘어가도 오케이 전산조자의 밥 먹듯이 발표는 오케이 모두 다 오케이 대통령 그러면 그만둬야죠 대통령 할 그런 배포가 없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할 거면 그냥 그만두세요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습니까 어제 보냈던 허병기 교수님 비밀지령 비밀지령은 대한민국 공직선거에서 불가능을 가능하도록 조작하여 의석수를 현재 국회 양당의 구성으로 만든 2024년 4.15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대한 수학적이고도 통계학적 분석이고 대작입니다 이나대학교 공대 명예교수님과 허병기 교수님 대한민국 주권 회복을 위한 수고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보니까 한 분이 이 글을 올려줬네요 우리나라 사전 선거는 전자투표입니다 조갑재 씨의 여름 딸인 조셋별 씨가 아날로그인데 왜 전자라고 하냐고 그렇게 고함을 치는데 보시죠 선거인 명부 투표장의 비치 여부 당일 선거 있습니다 사전투표 없습니다 선관위 직업만 컴퓨터로 확인 가능합니다 투표 인원수 확인 가능성 당일 선거 확인 가능합니다 사전투표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투표를 몇 명이 했는지 선관위 직원에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사전투표율을 부풀려가지고 3만 7453표를 확보한 다음에 그것을 더불당 후보인 진기훈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에 다 더해 준 거 아닙니까 선관이 직업만 확인할 수 있는 투표 인원수가 어떻게 그게 가능한 겁니까 도둑놈들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투표에 참가한 사람 숫자니까 실제 사전투표율을 부풀릴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선관위가 갖고 있는 거죠 투표관리관 도장 사용 당일 선거 사용 가능합니다 사전투표 안 합니다 컴퓨터와 프린트로 무제한 재인쇄가 가능합니다 투표관리관의 가짜 투표제 확인 당일 선거 확인합니다 사전선거 확인 안 됩니다 비밀투표 여부 당일 선거 비밀투표가 유지가 됩니다 사전투표는 누구를 찍었는지 다 압니다 투표장의 cctv 사용 여부 당일 선거 사용합니다 사전투표 테이프로 가립니다 사무국장 방의 투표지 보관 여부 당일 선거 보관 못합니다 4박 5일 동안 지역 선관이 속아나야겠습니다 선거 결과 사전선거는 민주당이 100% 승리하고 교육감 선거는 민주노총 후보가 100% 승리합니다 사전선거는 부정선거를 위한 선거입니다 3천만이 웬만한 사람은 다 아는 것을 윤 대통령은 모르겠습니까 다 아는 거죠 벌 받을 겁니다 대통령이 무슨 대단한 여러분들 자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재임이 기간이 있는 것이고 이따위로 하려면 대통령은 왜 하려고 합니까 말이 안 되는 짓이죠 참 사악함이 아주 거친 물결처럼 그렇게 온 나라를 덮고 있지만 그래도 공의의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귀히 쓸 수 있는 그런 나라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정의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저도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지만 여러분께서도 함께 여러분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싸우는 걸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존재를 위해 싸운다는 거 아닙니까 다른 데 갈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젊은이들이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사악한 세력들이 국민들을 노예로 삼고 선거를 장악해서 이런 영구직권을 꾀하는 것을 어떻게 여러분들 이것을 방치해 가지고 자식들을 볼 수 있겠습니까 될 수가 없는 거죠 자 여러분 저는 오늘 방송을 이렇게 마무리하지만 또 내일도 새 주제를 준비해 가지고 이로임에 불구하고 방송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마무리하기 전에 광고 하나 드리고 여러분들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도덕놈들 시리즈는 부정선거를 해부한 종합적인 그런 접근을 시도한 책입니다 많이 확산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고 또 특히 4.15 총선을 다룬 것이 도덕놈들 4권이고 그 다음에 2022년 지방선거와 이후에 보궐선거를 다룬 것이 도덕놈들 5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한 달 전부터 공병호 tv를 통해서 이렇게 알리기 시작한 세계 역사에 대한 그런 한국인이 있은 아주 보기 드문 고대사로부터 근현대사까지 통사인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도 여러분께서 아주 귀한 양수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휴일 보내시고 또 내일 아침 6시에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